어 내가 빠질 수 없는 라인업인데 아마 딜레이겠죠 이런 노래는 딜레이에 좀 일가견이 있거든 딜레이에 좀 일가견이 있거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가 사실 이 노래를 이것보다 더 어려운 버전으로 연습해가지고 이정도는 뭐 할만하네요. 니네사 트릭스타 버전이 더 어려운다. 걔는 짜렁이 섞여있어가지고 아 아 아쉽다. 집중을 못했어. 아 너무 크게 좀 드랍을 했는데 노래 기가 막힌다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GD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